이번 판 이겨야 해. 이번 판 이겨야 해. 나 핀볼 잘 못해. 알아. 가운데로 가지 마. 꼭 오른손으로 해야 해. 오른손의 법칙. 나 오렌지 라켓보단 그게 너무 싫어. 그 스타버그인 애들. 그 팀버스터 쓰는. 그래서 나 치고 다니네. 나도 복수하려고. 꼭 오른쪽으로 가자 우리. 뭐 먹었네. 아니 이게 한 번 불쏘가 안되면 계속 안돼. 꼭 오른쪽으로 가. 뭐 먹었네 알 땐 좀 해줘. 오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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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. 어잉. 내 아이템 뺏어갔어 어떤 얘가. 그게 찍을 거야. 아니야. 그 내가 주려 한 게 아니라. 그 아이템 중에 뺏는 게 있어. 삐는 게 있다고? 이상한 고수 모양. 그게 그거야? 응. 우와 나 폭탄 없다는 게 산lation. 아 나도. ㅇㅋ!". 너 어떡하냐? 제발 이기시는 거 같아. ят. 오른쪽으로 가라고 가은아 오른쪽으로 가는데. 왜 줬니? 야 그거 써! 줬어. 잠깐만. 제일 일단 죽었고 어떤 사람인데 나 이거 쓸 거거든? 못 써. 써도 돼, 다 써. 이건 팀인데 죽일 뻔했어. 우리 팀이 팀이 아니라니까 애들이. 저격을 하긴 해. 그냥 빨리 써줄래. 그게 아니라 애가 안 보이잖아. 그냥 보내면 그냥 저격을... 하나, 둘, 셋! 맞춰줘. 있어. 아, 지금 팀 쓰면 안 돼. 보내줄게, 차라리. 다 썼습니다. 야, 너 바로 앞에서 1킬이야. 아이템 뺏겼지? 어. 보내줄게. 아니, 6킬. 아, 아이템을 못 먹었어. 아, 아이템을 못 먹었어. 오, 저렇게 했어. 그래서 해야지. 준비했어. 안 보여주지 마세요. 안 좋아하는 거. 어떤 애가 다 밟icu. 아니요. 화장실 안 받아? 이쁘게 안 받아. 저거는 안 받아? 나 이건 쓸게. 자자 와 진짜 우와 나 진짜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와 27항급 포탄 하나요 뭐 뮤직비디오 신식의 학교 하이틴 나 보자 내 아이템 Skate 나 아니야 나 1등이 나 무조건 막판이야 이거? 응 나 방금 타임 진짜 좋았다 어 얘가 내 옆을 지나가거든 하나 둘 셋 아 넌 힐 아 넌 힐 아 넌 힐 아 넌 힐 잠깐만, 역전 안 당하지? 야 잠깐만 우리 역, 야 우리 역, 우와! 야 나 4등인데? 너 아이템 없냐? 찼었어 저거 솔직히. 저거 에잉. 보내줘야 되는데. 어 잠깐만, 됐어. 우와 야 잠깐만! 우와 잠깐만! 우와 이게 뭔 난작판이야? 봤어? 두 명 가라앉이가 두 명이. 맞아 초록팀 잠깐만. 야 우리 초록팀. 이번 판, 이번 판 1, 2, 3 아니에요. 야 잠깐만. 야 너 볼케이노가 된다. 볼케이노거든? 볼케이노가 볼케이노. 아 아니야 아니야. 누나를 땅할게. 근데 오늘따라 애들이 좀 이상하지 않아? 응. 더 사나워. 진짜 억울하다. 이게 우리가 이태까지 찍으면. 누나 누나 누나. 아니 한번도 성공한줄이 없다는데. 너 때문에 더 신경쓰느냐 못했잖아. 우와 잠깐만. 야 나 16인인데? 괜찮은데? 그 누나 그 슬링샷이야 슬링샷. 내 거 다면 슬링샷도 좀. 내가 슬링샷 쓰는 사람이야. 아 나 이건 쓴다. 알심적으로. 응. 나도 이거 썼어. 우와 잠깐 나. 이 용암 너무 쓰러워. 잠깐만 이거 아이템 스튜디오. 잠깐만. 뭐? 뭐야. 보내줄래. 뭐야. 우와 야 한결아 누나 이거 너무 짜증나. 보내줄래? 한결아. 제.. 두 명이나 죽였어. 아는데. 아는데. 말은 쓰고 하면 안 돼? 그래서 누나가 아이템 정리라도 할 거 아니야 머릿속으로. 정리? 아니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에이홉 쓴다. 아니 저기 앉아야지. 맞아 받아 받아. 기다려 봐. 이미 받을 수가 있다니까. 세이브가 돼. 난 니가 달라는 건 줄 알았어. 저기 눈앞에 돌려야지. 나는 디디가 있는데 우리 딜을 안에는 쓸 수가 없잖아. 나 거기야? 기다려. 와 근데 우리 딜을 얼마나 못하는 거면 내가 6등인데 이게 있어. 하나 둘 셋.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. 와 진짜. 야 나 이거 쓴다. 세례다. 그거 아이템팀 받은 거 써. 받아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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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. 식사. 식사. 가만. 이거 차호 웬일이야? 다단하게. 잠깐만 나 이거 써야 했어. 돈이 나와가지고. 누나 이게 있는데 앞에 적이 없으면 그냥 늘 쓸 거 같은 건 아니지. 없지? 어 누나 아이템 봐. 어 누나가 먼저 갈 차례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오케이, 하나 둘 셋. 오케, 1,2,3. 우와 잠깐만 이거 뭐야? 미친 거 아니야? 우와 잠깐만. 이거 뭐야? 미친 거 아니야? 야! 말이 돼? AI가 1등하는 거 처음 봤어. 숨겨갔던 힘인데? 그것이 진짜... 차원 등등이 있네. 차원 왜 4등등이야? 뭐하는 짓이야? 오! 진짜! 받아 받아. 받아. 아, 썼어. 자세히. 나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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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. 받아 받아 받아. 아 힘들게 잘했어. 오! 오! 잠깐만 차원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? 오! 이번에 촉침 좀 성정이 안 좋은데? 과연? 응, 이겼다. 이겼다. 과연? 오! 대개 차이를 이겼어. 아, 우리 노랑팀이지? 누나 파랑팀을 보고 있었어. 어쩐지 3등이랄까. 구독과 좋아요! 알라딸까까지! 알라딸까까지!